서울시가 장애인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수능 당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배차합니다. 콜택시를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 신청을 하면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할 때에도 우선 배차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만약 사전 신청 없이 당일에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